짜잔 오늘은 선짜 야시장 왔어요 선짜 쪼댐 선짜 어? 저기 바나나 튀김 있네 그리고 여기 두리안하고 망고도 파네 오 맛있겠다 두리안 두리안 못 가면 방금 있잖아 한 사람은 없지? 한 여행좀 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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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정도 샴 두 개정도 샴 용이 어디 있을까 여기 용이 어디 있을까 어 용이 어 저기 용 있어? 어 한미야 여기 이제 뭐 하나 볼까? 여기도 파네 두리안 망고 망고 좀 내려가서 걸으면 안될까? 아빠 팔 아픈데? 여기 문다리야? 아빠 팔 좀 아픈데 아빠 팔 아파줘 내려와봐 응 아빠 팔 아파줘 내려와봐 이거 봐요 여기 장난감 있어? 응 망고 맘에 드는 장난감 있으면 말해봐 아빠 사줄게 가자 어떤 장난감 사고싶어요? 여기 어디 어디 어떤거 저거 자전거? 오토바이? 너무 크다 작은거 작은거 아빠 저렇게 봐요 아빠 저렇게 봐요 오 보자 밭잠 오 닭과 피규어도 팔고 드래곤볼도 팔고 여기 마사지도 있네 30분에 10만동 오 망고 여기도 있어 짜잔 여기는 먹는 곳이에요 망고 뭐 먹을까?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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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도 되나?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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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줄까? 짠 아 맛있어 아 넣으려고 너무 익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도 사왔지 와 다했어 짜잔 아이스크림도 사왔지롱 짜잔 아이스크림도 사왔지롱 짜잔 아이스크림도 사왔지롱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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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은 차갑지롱 먹어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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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맛있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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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잔 짜왕 짜잔 짜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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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짜잼 망고야, 호보야 권찜? 아, 저봐요! 권찜 권찜, 아빠, 어디있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늑대, 늑대, 늑대 늑대도 있어? 응, 많이 있네 어? 여기 애기옷도 있네 망고, 어디살래? 네 그사? 오,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 많다 생각보다 이 손딸이 약간 크네 아빠, 펜디 응? 에큉 에큉 어? 여기는 먹을 거 또 있네 오, 젤리맹고 젤리, 젤리 너희 생선고 어, 젤리도 있어 젤리, 젤리 망고, 젤리 망고, 젤리, 망고, 부닛 응, 망고, 프링도 있어 어, 오이, 오이 어? 어? 어, 오이 어, 오이? 어? 오이? 아, 오리가 있어?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뒤덕돼 아오 뒤덕돼는 아오 만지는거 안돼요 한빈아 위험해 망고도 악어 있으니까 가자 아빠 손잡아요 망고도 악어 있어 없어 아빠 안아주세요 알았어 기다려봐 강아지 움직여요 강아지 움직여? 망고 발 마사지 받을래? 응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아빠 아파 아파 악 악 망고 로버트 갖고싶어 안갖고싶어 아빠 로버트 뽑아줘 안뽑아줘 로버트 아빠가 뽑아줄게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화이팅 망고 아빠가 인형 하나 뽑아줄게 알았지 빨리 화이팅 망고 망고 망고, 아빠 실패했어. 가자 이제. 깜짝 놀랬어? 응, 아빠 실패하고 깜짝 놀랬어. 망고, 악어로 만족해야 돼. 악어로. 악어? 응. 자, 아빠 딴 데 가볼까? 응. 으이짜. 강아지. 강아지도 있어? 응.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귀여워? 응. 강아지 얼만지 물어볼까?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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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4만9천 동인 것 같은데? 한 개 사둘까? 응. 망고 저거 샀으면 좋겠어? 저거 샀으면 좋겠어? 저거 샀으면 좋겠어. 어? 고마워. 어. 어떤 색깔이 있으면 좋겠어, 망고? 저거 샀으면 좋겠어. 자, 골라. 어떤 색깔? 여기.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그럼 빨간색으로 한 개 살까? 꼼꼼. 꼼꼼. 오! 봐봐. 좋아? 응.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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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이게 더 이쁘다. 이급하다. 자, 망고 강아지. 주세요. 주세요. 응. 망고 손 잡아. 응. 망고. 자, 망고 악어 어디 갔어? 악어. 여기다. 어. 마을에 꽁 마을. 고개꽁. 응. 응. 됐다 가자. 그만. 응. 이제 그만 사. 자, 아빠 안 와. 으이짜이짜이짜이짜이짜이짜이짜. 망고. 진짜. 아이야. 누구야? 하하하하하하하 가만히 해. 아이요. 너 코마가 이 오니 때? 네. 코마. 나 같아. 아니, 코마. 어. 12만 돈. 식비만고 감사합니다 식비만고 식비만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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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딴 데도 가볼까? 아빠 이거 놓고 신발 이쁜거 맞네 망고 마음에 드는거 있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망고 어떤거 좋아? 반갑습니다 망고 어떤거 샀으면 좋겠어 어떤거 샀으면 좋겠어 어떤거 샀으면 좋겠어 어떤거 하나 하나 골라봐 공룡? 망고 사고싶은 신발 없어?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다 사지 말까? 사지 말까? 사지 말까? 망고 어디가? 아빠랑 따라가야지 일로와 위험해 여기서 잃어버리면 망고 못 따라가 다 따라가 망고 이제 다 샀어 안 샀어? 샀어 망고 많이 샀어? 이거야 뭐지? 움직여 안 돼 이제 그만 사 어 그만 아 힘들어 망고 이제 비와서 집에 가야 되겠다 할머니 집 갈까? 응 할머니 집 가서 이제 놀다가 자자 응 망고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해 안녕 안녕 이산어버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